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다 끝나고 겨울바학 앞두고 있을텐데, 겨울바학을 벌써 한 학교도 있어요. 12월 초에 시험 끝난 학교들은 지금 겨울바학 시작하고, 겨울바학 이번주부터 다 해보면 시작하겠죠. 그리고 좀 늦은 학교는 1월까지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겨울바학 이렇게 공부해보자, 학습 퀘스트 준비했고요. 이게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학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실력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보자고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난 지금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학습해야 할까라는 내용이에요. 예비고일 친구들 특히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고, 예비고일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들에서 1학년 같은 경우에 수상화 동시에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1학기 때. 2학기 때는 수학 1을 나가고, 보통의 학교들은 1학기 때 수학 상, 2학기 때 수학 하, 그리고 2학년 때 수학 1, 2를 나가는데, 수학 1을 또 1학기 때 나가고, 수학 2를 2학기 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수학 1, 2를 1학기 때 나가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개인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간을 잡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을 1년 정도 잡거든요. 내가 6개월 앞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예비고일 같은 학년은, 일단은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는 무조건 다 공부하셔야 되죠, 당연히. 수학 상하를 다 끊어놓고, 가능하다면 여기 있으면 좀 이렇게 남겨놨는데, 실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나는 지금 수상일, 이미 중3 때부터 조금씩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는 수학 1을, 그래도 깊이는 아니고요, 어떤 공식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까지, 문제집으로 치자면 라이트 센 정도, 까지는 공부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권장사항입니다. 예비고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을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 모의고사 때문에라도 3월 달에, 이거는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수상하가, 수학 1, 2,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특히 수학 1 같은 경우에 수학 1,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 심화 유형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든지, 근의 분리라든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 파트들 위주로 공부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 계획 잡아가지고, 푸는 날 지정해서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을 아예 버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학 1, 수학 2겠죠. 수학 1만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학 2가 수학 1보다는 의도가 좀 더 높고, 나용이 많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는 가급적이면, 이변, 겨울방학, 전부 다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수학 1, 수학 2 모두 공부하시고요. 이거는 선택 과목인데요. 사실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은, 미리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 과목에서 확통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등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가 더 중요한 건데,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행하셔야 돼요. 근데 미적분을 수학 2를 공부 안 했는데, 여기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미적분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학 1을 수열 단원부터 공부하시고, 수학 2를 1단원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나가시면, 수열 단원 공부하고, 함수의 극한 단원 끝날 때쯤, 미적분 1단원을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아예 선행을 안 하라는 건 아니고, 미리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미적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수학 1이나 수학 2는 필수로 하시고, 나머지 유형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계획을 잡아서, 공부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비학년들에 대비해서, 가장 기준치입니다. 이것보다 안 하면 공부를 조금 더, 뭐랄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이 하면, 기준치보다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될까? 라고 좀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습 개입표에 관한 건데요. 학습 개입표는 상당히 다양하죠. 특히 여러분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공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정말 예쁘게 해놨잖아. 정말 예쁘게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A4용지 같은 데 찌찍거려가지고, 다 모아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수척 같은 데 적어두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공스타그램처럼 되게 예쁘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절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약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완강기양 정해놓고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질질 끌다가, 막 6개월 이렇게 듣게 돼. 이거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을 대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강의는,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에 비해서 현장 강의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감옥이 끝나는 기한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스스로, 아, 두 강 들었는데 정말 오늘 수고 많았어. 막 칭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완강이 여러분 한없이 느려집니다. 그럼 결국에 겨울방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반박기 못 들었지? 오늘은 무슨 핑계대고 못 들었고, 내일은 무슨 일 때문에 못 들었고, 이렇게 막 나열이 쌓여지게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되고, 완강기한을 정해놓자. 1월 31일까지, 혹은 1월 20몇일까지, 이 과목은 하루에 몇 강의씩 듣고, 복수 무슨 요일을 해가지고, 무조건 완강기 정해놓자. 라는 것까지는 계획표를 무조건 세우는 게 좋고요. 아까 공스타그램처럼 예쁘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획을 미리미리 실천해놓고, 정해놓고 확인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게 좀 굉장히 많은 시간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두는 게 좋고, 내가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이다. 나같이 피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이 어려우면 공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큼직큼직하게,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단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적어두시고, 그 날에는 무슨 과목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까지, 기록은 할 수 있잖아. 그죠? 기록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실천해 보던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과목을 요일별로 분산해 주고, 오늘, 내일은 실천한 것마다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위에처럼 기한 없이 그냥 쭉 끌고 나간단 말이지. 그리고 수학 오더노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문제를 하나하나 옮겨 적어놓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는 잘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거는 불필요한 노력이기 때문에, 차라리 문제집을 틀린 것마다 표시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만약에 다섯 번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안 풀려. 그러면 찢어가지고 붙이면 되지. 그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데,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다시 안 볼 뿐더러,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단원에 대한, 과목에 대한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과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굿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오려서 붙일 수 있잖아. 그건 괜찮아. 노력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되게 적은 부분 중에 하나야. 영단어랑 다릅니다. 영어 단어나 국어와 좀 다르게, 수학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굿노트에서 이렇게 득 해가지고, 다 갖다 붙이는 게 쉽잖아. 그렇지? 그렇지 말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보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게 학습계획표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1월에 방학하는 친구들은 2월 첫째 주까지, 그리고 12월에 방학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1월 말까지 해가지고, 기한을 2월 첫째 주 또는 1월까지 하나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간으로 분리해가지고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다가, 이게 학기가 딱 시작돼 버리면, 나는 이미 수투 적분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수하에서 경외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학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수상을 하거나, 수원부터 시작해야 돼서, 까먹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평가가 있는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는 기간 제외하고, 2월 달에는 여러분이 프리 중간고사라고 해가지고, 학교 입학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를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 중간고사 기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내가 마치 시험 기간인 것처럼, 모든 내용들을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싹 풀어보고 입학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내용을 정리한 것이 좋다라고 해서, 큼직큼직하게 경험을 방학 때는, 어디까지 학습해야 할까?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세울까? 12월, 1월, 그리고 2월 달에 계획을 분리하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름방학은 좀 짧아. 3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약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방학은 상대적으로 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물론 놀고 싶고, 행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조금 줄이고, 학습에 관해서는 오늘 내용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계획 잘 세우셔서,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